안녕하십니까? 태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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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팝핀을 만들어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그럼 지금부터 뜯어볼까요? 뜯어볼까요? 이거는 태이가 빼빼로 만들때 뿌리 사탕 부엉 부엉 사탕 뜯어볼까요? 오 여기는 진짜 많은데요? 이건 작은 컵이네 여기 이러면 뭘 드리는거에요? 아 토 일단 다 꺼내볼까요? 우와 쪼리쪼리 쪼리쪼리 오죠 오! 나왔다! 나왔다! 나왔어! 사회가 도너츠를 만들어볼께요 황거 도너츠 쪼리쪼리 쪼리쪼리 그럼 눌러볼께요 나오게 자 그 다음 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시프시프 셋 오! 하나 둘 셋 오! 튀어나갔어! 튀어나갔어! 오! 튀어나갔어! 또 발사해볼께요 하나 발사 오! 발사! 오! 발사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오! 이번에는 별바스 해볼께요 오! 좋은데 해상하는데 오! 귀여워! 귀여워! 완전 귀여워! 여러분 짜잔! 마카롱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이건 애기꺼 어른꺼 쭈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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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! 정말 맛있어요? 네 그럼요 오! 꼭 뭐 뭐 있어요? 아! 마카롱하고 맛있는 막 치즈하고 도너츠가 있죠 오! 저 마카롱 좋아하니까 그럼 저 마카롱 하나 먹을께요 마카롱 하나 주세요 네 그다음에 쭈쭈쵸 딸기째 좋아하세요? 네 딸기uc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은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모양이 좀 예쁘다고 하자 고양이 너무 개성있다 생각했어요 딸기잼 직접 만드신거예요? 네 딸기잼이 너무 없는데 조금 남아있어요 많이 많이 해주네요 남아있어서 이렇게 직접 넣은거에요 사와서요? 네 나는 직접 만든거 아니면 안먹는데 아니 직접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? 네 저는 좀 입이 고급이라 직접 만든거만 좋아해요 아잇 좀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맛은 있나요? 맛있어요 이렇게 딸기잠도 뿌렸으면 다 됐어요 다 드셔보세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머리 제가 머리 조금 익혀드릴게요 어머 서비스가 너무 좋네요 네 왜요? 어 너무 맛있어요 그쵸 서비스로 제가 서비스로 치즈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 집 여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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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고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쭉쭉쭉쭉 계산 안하고 가세요? 네? 무슨 말씀이세요? 그냥 먹으라고 한거 아니에요? 아 서비스 돈이 없으면은 서비스가 안돼서 돈이 있어야 서비스 나중에 매일매일 해주거든요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데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그러신거잖아요 아니 서비스 아니 서비스 그냥 아니 돈 안주도 돼요 그냥 가세요 그냥 정말요? 네 어 근데 이렇게 장사하시면 망할텐데 아 안 망해요 서비스로 그냥 드리면은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친구들 데리고 꼭 올게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유 안되겠어 나도 빨리 이걸 먹어야지 아유 배고파 하루종일 선님을 만나니까 너무 배고프네 먹어야지 배고프면 먹는거지 먹는게 최고야 최고 아유 다 먹었다 장사하기도 힘드네 또 한개 먹어야지 어이 배고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배가 너무 아파서 다시 왔어요 아 왜 배가 아프세요 아니 도대체 음식을 뭘로 만드신거에요 아니 맛있 아 맞다 요거 초콜릿인데 혹시 손 씻고 만드신거에요? 네 어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될 것 같아요 저거 치료해드릴게요 아 의사 면허증도 있으세요? 네 거기도 연습해요 자 빨리 누워보세요 아니에요 나는 의사한테 갈거에요 병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어 난 점삭 체질이 아닌가봐 내가 다 먹어야지 에이 자 이루와 보라색아 아니 진짜 저 손님 뭐 이상한 손님이네 아유 진짜 난 그냥 요거나 먹어야겠다 짜증나서 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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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